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연예인 봉사단 더블릿지가 가정의 달을 맞아 뜻깊은 선행을 했다. 더블릿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안미 신월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더블릿지는 방송인 겸 사업가 김혜분이 단장으로 있는 연예인 봉사단이다. 이날 봉사에는 가수 베이지, KBS 이선영 아나운서, 강승현 PD, 미스코리아 유혜미, 파페라 듀오 라보헨 등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함께했다. 이들은 팀을 나눠 아이돌과 피구, 발야구, 단체 줄넘기 등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물찾기, 장기자랑 등 레저 활동도 펼쳤다. 지난 2017년 1월 창단한 더블릿지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강좌를 시작으로 미혼모 여성을 위한 봉사, 남대문 쪽방천 배식 봉사, 데이트폭력 근절 캠페인 등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. 사진 더블릿지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